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여론전에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바로 교통방송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통방송의 간판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되겠지만 아무튼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대중교통을 통해서 울려퍼지는 김어준의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사실 정시적인 편향성이 생기고 때로는 왜곡된 뉴스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점은 해당 방송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같은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권에서는 이를 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TBS라든가 뉴스공장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교통방송의 문제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본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소식에서는 과거의 김용민이 한겨레에서 쓴 칼럼을 한 가지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 2011년도 김어준에 대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당시 김어준은 안철수, 박원순 두 후보 모두에게 만일에 시장이 되면 자신에게 교통방송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물론 김용민은 이거는 농담이었고 박 시장 당선 후 그 욕망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교통방송을 전리품으로 인식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가 관심거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해당 칼럼에서 결론은 이명박, 오세훈 이 두 명의 전직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을 접수했고 교통방송은 정권을 위한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김어준은 현재 교통방송을 달라고 한 것은 농담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 말이 현실에 가까운 말이 되었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3선이나 하면서 지금 교통방송이 받고 있는 평가는 과거에 김용민이 비판했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현 정권에 장악이 되었고 그 어느 방송보다도 편파적이며 이번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실세 방송인 김어준은 2016년부터 뉴스공장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교통방송의 대표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이번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방송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TBS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TBS 교통방송 관련해가지고 매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고 있고 현 정권 들어서 진짜 심해지고 있는 편향성이라든가 또는 예산 쏠림에 대해서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을 간단하게 전수조사를 해보니 민주당원 패널은 238회에 출연했었고 국민의힘 쪽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71회를 출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기가 출범한 재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뉴스공장은 무려 6번의 법정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상파하고 종편 통틀어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당심위 중진계인 경고가 2회, 그 다음 중진계인 주의가 4회인 이런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당 방송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저의가 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김어준의 그 비밀스러운 출연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매년 국감에서 김어준의 출연료가 지적이 되고 있고 현재 나오고 있는 주장을 살펴보면 해당 한 200만원 정도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은 뉴스공장을 라디오하고 TV로 동시에 방송을 하면서 김어준이 라디오는 150만원, TV는 50만원의 출연료를 매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그 주장대로라면 한 해 김어준의 출연료는 5억 정도가 되는 셈이고 교통방송 측에서는 이와 같이 김어준의 출연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 출연료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김어준의 출연료가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상황이 아님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가지고 출연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고 있고 교통방송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교통방송은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어준이 받는 출연료는 당연히 세금의 일부인데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뉴스공장 방송 이후의 교통방송은 대선이라든가 총선, 여론조사뿐 아니라 매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2017년 대선 예측 조사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520회의 여론조사를 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1억 7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방송 측에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회 이슈라든가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등 수도권 이슈는 20차례에 거쳤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부분 정치사회 이슈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한 곳에 의뢰된 것도 지적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정동만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시정과 관계없이 정치 여론조사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을 다양하게 선정하라고 주문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교통방송 측에서는 이와 같은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고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교통방송에서 몰빵으로 여론조사를 몰아주고 있는 데가 바로 김어준의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고 있는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에서 국민 세금을 지금 자기들끼리 돌려먹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편향성인데 교통방송은 작년에 조국 관련된 여론조사를 5차례 했고 이 중에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가 2회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반대가 54%, 54.3%였고 찬성은 39.2%, 43.3%였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의 임명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한 결과는 반대쪽의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공장 측에서는 양쪽의 패널을 정당하게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의 딸만 출연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장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조국 관련된 소식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대표적인 조국 옹호 방송으로 꼽혔는데요.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뉴스 공장에서 아이템 잃은 3개 중에서 50개가 조국 관련 주제였고 조국 축을 두둔하는 익명의 인터뷰가 11차례나 등장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으며 이러한 식의 운영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방송에 반영하지 않는 셈이고 또한 방송에 반영시키지도 않는 그런 여론조사를 왜 그렇게 빈번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방송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라든가 윤미향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 사람들의 관심이 큰 사회적인 이슈지만 정권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모든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이 교통방송의 운영비는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고 현재 교통방송은 여전히 서울시에 종속이 되어 있으며 올해 예산 505억원 가운데 388억원을 서울시가 지원을 했고 이 재정의 77%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나머지 수입도 정부 광고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교통방송이 받은 정부 광고료는 총 102억원으로써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총액이었던 31억원의 세배가 벌써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뉴스공장은 진보 성향의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고 한겨레신문 출신의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달에 세미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노골적인 진염방송이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그 결과 정치는 쇼가 되거나 희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도 김어준은 걸어다니는 음모론이라면서 이런 방송은 멍청한 이들을 위한 판타지 물리고 일종의 삼류문화 컨텐츠라고 비판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의 비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뉴스공장의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으며 그 파격적인 청취율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김어준의 경험과 노력을 존중하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교통방송이라든가 김어준 관련돼서 여러가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교통방송이라든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전문가들은 이 방송은 신문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매체이고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라디오 보도에는 인쇄 매체나 인터넷보다 더 엄격하게 저널리즘이 요구가 되고 그 원칙은 정확 공정 균형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교통방송은 시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아예 보도 기능을 축소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순수 생활 정보 방송이 돼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년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만 교통방송이 정권에 납할 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가지고 잘되면 요 mig 사